집안 공간을 줄이는 두툼한 폼블럭은 이제 그만! 날씬하게 슬림하게 압축 폼블럭으로 이제 3대 교체! 첫째, 특수 압축 기술로 폼블럭을 슬림하게! 기존 폼블럭은 약 1.2cm 두께, 가방에 붙이면 약 4.8cm 정도! 매번 공간이 줄어들죠! 이제 그런 걱정 끝! 특수 압축 기술로 폼블럭을 슬림하게! 사방에 붙이면 엄청난 공간의 차이! 이젠 답답한 폼블럭은 있고, 계란되고 우아한 그림 압축 폼블럭으로 집안을 확 바꿔보세요! 둘째, 압축을 해도 성능은 그대로! 두툼한 폼블럭을 특수 압축 기술로 슬림하게 줄이고도 고운력은 그대로! 벽면의 단열 알루미늄 코팅으로 결로 방제는 물론, 시멘트 벽을 통해 들어오는 냉기를 차단하여 더욱 따뜻하고 포근하게! 무광 처리로 빛 반사가 거의 없어 눈도 편안하게! 일반 벽지, 실크 벽지, 파일, 시멘트 벽, 목재, 어디든 척척 붙어서 물 사용이 많은 욕실도 걱정 없이! 더러움이 묻으면 가볍게 닦아낼 수 있어 주방도 깔끔하게! 셋째, 더 편한 시공! 복잡하고 어려운 인테리어는 이제 끝! 물 형태의 배송으로 원하는 길이로 잘라서, 스티커처럼 빼어서 한 번에 쫙 붙이면 끝나고! 집안 곳곳에 있는 스위치도 잘라서 편하게 시공! 브랜뉴 테스트 완료! 타전용, 낙, 수은 등 중금속 테스트 완료! 흑색, 구균, 진균 등 평균 방위 테스트 완료! 믿을 수 있는 KC 인증까지 획득! 답답한 폰블럭은 있고, 세련되고 우아한 드림 압축 폰블럭으로 집안을 확 바꿔보세요!